제가 연속 오늘까지 3일째 계속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그것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헛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것 그분과 내가 만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동안에 사실 얼마나 많은 헌신 봉사하고 기도란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참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시간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수련회라든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알기를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다닐 때는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한 것 같고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본래의 내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들은 다 같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다스럽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었고 그래서 그 깊고 넓은 평안을 알지 못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어보겠다고 영생을 얻어보겠다고 가진 노력을 다 했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대부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한번 만나는 것인지 알아야 만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마중 나갈 때는 그 정해진 장소까지 나가면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인천공항에 내일 오전 11시에 비행기가 도착이야 하는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으면 그 시간에 나가면 만나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서 데리고 들어오는 것도 기쁨인데 이 세상을 천지창조하신 더군다나 나의 구세주를 내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데도 약속한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것도 약속이 있고 공식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도 공식이 있고 약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찾으시는 데는 공식이 있고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을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이러한 공식이 있고 약속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려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지 않으면 못 만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전심이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전심이 되는지를 알아야 전심이 되죠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여기 전도서 10장 2절 여기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는 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사람 마음에 들어오는데 이것을 양심이라 그럽니다 10장 2절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우편 즉 선한 양심 가운데에 들려오고 여기 우매자의 마음은 사단의 생각은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왼편에 있다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반드시 두 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 두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결정이 될 때 이것을 전심이라 그래요 두 생각이 들면 술을 마시고 싶어 마시면 안 돼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을 전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 속에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계속 요동하는 바다와 같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공식이에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그래서 두 마음 중에서 하나님 쪽을 완전하게 선택한 것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야구보소 1장 야구보소 1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야구보소 1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이 마음의 두 생각이 요동을 칠 때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만 선택해서 불을 지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 선풍기를 트세요 시원하게 네 그 선풍기를 트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 쪽에서도 사람 쪽에서도 두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고 만나는 것이 되고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여기에 보면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가 바로 누구라고 메시아라고 알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도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을 다 지나쳐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예배가 무슨 예배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신령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시고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진정한 소원 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성령이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이 성령과 사람의 선택력이 연합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일이 일어나요 죄와 싸워서 지면 그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드린 게 아닌 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와 싸워서 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신령 성령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과 내가 연합이 되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신령한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누가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식욕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나님을 부르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참된 예배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안식일 교인이 두 종류의 안식일 교인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 교인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 어디에 많았을까요? 예수님 오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채로 안식일을 지금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가 진정으로 신령한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분과 내가 하나로 연합이 딱 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도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비밀을 터득하게 되면 이것을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과거에 아주 많이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운 나의 악습 질투도 많고 이기심도 많고 미운 것도 많고 아주 별 볼일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내가 아주 발가벗듯이 벗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기에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는 내 과거를 아주 숨김없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내 놓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굉장한 비밀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진정한 예배라 그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극소수이고 이 예배를 드려본 사람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다 둘까요 하나님을 전파하는 데다 두기 시작해요 제가 아주 맛있는 과일을 선물 받으면 이것을 누가 올까봐 제가 저 구석지인 데다 넣어놓고 나만 몰래 몰래 까먹을까요 아주 맛있는 과일이 있으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기 위해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정성스럽게 껍질을 벗기고 정성스럽게 접시에 차려 내놓으면서 먹어보라고 아주 귀한 과일인데 아주 맛이 좋다고 그러면서 선전을 하면서 먹기를 권하지 않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연합이 되어서 죄와 싸워서 이겨본 사람은 모든 생애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을 전파하는 데다가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그리고는 나가가지고 자기의 과거의 수치스러운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와보라 와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우물가의 여인은 남자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몇 번째? 다섯 번째 저는 아직까지 제 주변에서 최고로 결혼 많이 한 사람을 세 번 한 사람을 만나봤어요 세 번 결혼 그럴 때도 제 속으로 많기도 하다 어떻게 세 번이나 시집을 갔지?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런데 이 우물가의 여인은 자그마치 몇 번? 다섯 번 그런데 이 다섯 번 간 이 시집도 이 남자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도 자기 남편이라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도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뻔뻔스럽고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그 동네 같은 동네 여자들이 자기를 볼 때 눈빛으로 얘기하잖아요 눈총을 쏘잖아요 아휴 저 여자 남편의 그냥 아휴 다섯 번이나 시집간 아휴 이런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것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떼약볕이 내려쬐는 난 12시 그 시간에 쥐도 새도 모르게 우물가에 가서 물을 살짝 퍼서 집으로 돌아가는 생애를 사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이 여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화 이성 문제로도 채워지지 않냐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화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우정 걸어서 그 여자가 나오는 시간에 예수님이 딱 맞춰서 가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우연이나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코자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오셨고 사단은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나도록 망격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셨어요 만나자마자 그 여자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다고 이 수치스러운 것을 이 낯선 남자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영원히 덮어버리고 싶어하는 자신의 추한 기록인 거예요 아 그 추한 기록을 보도 듣도 못한 남자가 책장을 열어서 읽어주듯이 내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으나 그것은 다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 순간 이 여자에게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지금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쪽집게 도사를 만난 거야 그죠? 우리 점쟁이가 턱 보더니 어 당신 결혼 세 번 했는데 자식을 하나도 얻지 못했네 이러면 상당히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 앞에 어떻게 돼요? 무릎을 딱 꿇게 되죠 쪽집게 도사구나 이렇게 아 그런데 이 보도 듣도 못한 것도 자기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유대 남자가 너 시집 다섯 번 갔는데 제대로 가지 못했잖아 하고 지나간 과거를 쪽집게처럼 탁 집어내니까 이 여자가 거기서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당신 누구냐? 하고 이제 여자가 캐묻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찾고 찾았던 내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내가 누구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고 신분을 밝히셨어요 그 순간 이 여자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났고요 그 순간 그 여자의 마음속에 차고 오르는 기쁨과 감격이 그만 이 놀라운 비밀을 이 기쁨을 어떻게 할까요?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이 물 떠가지고 이 물 떠가지고 예수님에게 주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물 떠서 예수님 주었다는 기록은 없어 그죠? 말만 주고 받았지 예수님 물 떠주는 것도 잊어버렸어 그리고 이 물덩이도 잊어버리고는 정신없이 지금 어디로 가요? 동네로 가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과거에 수치스러웠던 그것을 알아맞힌 것이 바로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 당신 네도 어떻게 알아? 예수를 만나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기 가서 기가 막힌 점쟁이를 만나고 왔는데 아 그 사람이 내 과거를 아주 소상하게 알고 있더라 거기 가서 한번 점을 쳐봐라 이러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아이고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우르르 나와가지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보시면 23절부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책을 펴놓고 찬미가를 펴놓고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이것도 예배하여 이것도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진정한 예배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이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러한 예배는 주기적으로 잘 드리면서 정작 드려야 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되는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는 이 백성이 입술 너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여자가 가로대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28절에 여자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다른 사람들이 이 여자가 가서 유창하게 설교를 하거나 간증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한 간증 과거에 내가 한 일을 내게 고한 사람을 와서 와보라 이렇게만 했어요 아 그랬는데 여기 39절에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다 아 이 여자가 아 여기 쪽집게 도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와서 보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예수를 만나서 이틀 동안 성경 공부를 해보더니 와서 하는 말이 여자 보고 내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믿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령을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연합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바울은 육신의 모든 것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빌리뽀서 3장 빌리뽀서 3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네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한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지금으로 말하면 3.6 태강 3.6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 3.6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3.6 대학교 신학과를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양쪽 부모는 안식일교회 목사가 3,4대가 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육체의 것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바울이 만나보고 나서 자기의 뒷배경 자기의 명예로운 그러한 학벌이나 재물이나 이러한 것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무엇만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체험해 본 아는 것 이것만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이 세상의 명예나 가문이나 이러한 것은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과거에 자기의 가문이나 학벌이나 직업이나 재물이나 이러한 것이 너무너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었으나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이러한 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 이 사도바울에게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다 배설물과 같았어요 오직 사도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생애에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디머대 전수 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머대 전서 1장 13절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난폭한 사람이었으나 믿지 않을 때에 모르고 한 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이 사도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를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의 신앙생활은 믿는 생애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전도를 하러 나가가지고 혹여라도 은근슬쩍 자기를 높이고 예수님을 가려버릴까봐 두렵고 떨었어요 혹여라도 나 서울대학 나왔는데 나 시민권이 있는데 나는 직업이 좋은데 이래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할까봐 두렵고 떨었다고요 그래서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누구만을 높이 높이 들어올렸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만나주셔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겼던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비밀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이것만을 높이 높이 들어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림더전서 2장 고림더전서 2장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림더전서 2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 이 복음을 나가서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자기의 어떠한 이 세상에 학벌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이러한 것을 선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정신 하나만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높이 높이 들어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한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부르짖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거룩한 산체사라고 그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거 이외에는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사도와으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고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놓으라 왜 심히 두려워서 떨었는가 혹여라도 나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될까 봐 심히 떨었다 그러면서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라 지금 사도와으론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요번 한 번만 아주 원없이 싸우고 내일부터 참아 하는 왼편의 생각과 지금부터 이 고비를 잘 넘기지 않으면 안 된다 가는 오른편에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다 그러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십자가를 졌다 그러고 나를 부인했다 그러고 자아 포기했다 그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바울은 계속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유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요즘 새카맣게 썬팅되어 있는 자동차 보죠 이 자동차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썬팅된 자동차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자동차 바깥에 있던 사람이 차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차창 밖이 보여요? 보이죠? 그리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도 보이죠? 이중을 보는 거예요 창 밖과 창 안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창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차 안에 있는 사람을 본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와 흡사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선택력이 하나가 되어서 죄와 싸워서 이겨본 경험을 한 사람은 자동차 안에 있으면서 양면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본 성령과 내가 접해본 경험이 있으면 상대방은 이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말을 들어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안 만나봤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여기에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양면을 지금 다 볼 수 있어요 양면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를 알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안 만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지 안 만나고 있는지 저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저 사람은 모르는 것이에요 이쪽은 양면을 보는데 저쪽은 단면만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면을 보는 방법을 누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누가? 양면을 다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기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죄와 싸워서 승리해 본 사람은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공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알고 있고 저쪽에서는 모르니까 저쪽에서 이쪽을 볼 때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이것을 골로세서 1장 26절 이것은 비밀인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이것을 골로세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이 비밀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이 비밀은 아담 시대로부터 오늘날에게까지 성도들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주 혹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혹간 그러나 대부분이 이 비밀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이 비밀은 모른다고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 아주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만대로부터 오므로 그렇게 많이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아예 없다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혹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 비밀이 성경책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만 이 비밀을 지금 누가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에도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비밀을 이방인 가운데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 자기 속에 하나님의 힘이 들어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사도바울이 막 예수님을 전하러 돌아다니고 이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비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만나고 아는 사람이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완전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완전해져야 되겠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아 내가 죄를 안 져야지 완전해 죄를 안 져서 완전해야지 되는 것이 마치 옳은 것 같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해지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으면 그것을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것을 완전히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속에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세 분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분을 삼위일체라고 하고 그분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완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져서 앉아야 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나는 죄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애녹이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까? 애녹이? 애녹이 언제나 하나님과 생각을 주고받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애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이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자기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었지만 예수님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남편 생각이 아내하고 아내 마음이 있는 남편 생각이 같으면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선택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을 완전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러면서 골로세서 3장 2절을 보면 골로세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오직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생각만을 생각하라 그것이 곧 뭐라고요? 그것이 곧 완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완전함이다 자 골로세서 2장 28절 골로세서 2장 28절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주영 씨 마음 속에 성령의 생각이 들어가고 본인이 그 성령의 생각을 선택을 해서 살게 되는 것을 곧 뭐라고요? 그것을 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차고 넘치고 그 평화와 기쁨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그럴 때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을 누구에게 고정시켜라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두려워할 것이 꼭 하나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잊어버리는 것, 놓치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서 살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찾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다가 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도 이러한 자를 찾다가 하나님과 내가 딱 연합이 되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면 우리는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완전하다? 회개했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아침에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는데 내가 잡념 속에 빠지면 하나님을 다시 어떻게 할 거니까? 선택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아 있을 즉에는 전류가 흐르지만 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기운을 계속 하나님께부터 받으려면 나의 선택력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고정되지 않았을 때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쪼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선택하여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방법을 알았으니 그것을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선택하겠사오니 꼭 저희들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급속히 치료가 되기를 원하오니 꼭 만나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